당신 주위에 가장 속 터지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. 실수를 하면 인정할 줄 모르고 누구세요? 네 시어머니다. 때로는 뒤통수를 치기도 하며 훨씬 낫다. 완전 총각 같아. 저한테 관심 있습니까? 유부남이라면서요. 이런 왼수 같은 사람을 원수라고 하지 않는 건 이들을 온전히 미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 Home for Summer Senin pukul 5 sore D1